방아쇠 수질환 방아쇠 수질환 방아쇠 수질환 안녕하세요. 세운병과 함께 방아쇠 수질환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아쇠 수질환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아쇠 수질증이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한 마찰이나 통증으로 인해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딸깍거리는 느낌이 나며 손가락이 움직이는 질환입니다. 흔하게 발병되는 수부 질환으로 손가락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힘줄이 통과하는 터널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방아쇠 수질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방아쇠 수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손잡이를 잡고 일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력이나 염색체 이상 등으로 생길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긴장 상태로 손가락을 구부린 채로 일하는 사람들 요리사나 손잡이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손에 드는 직업 또는 드릴처럼 반복적으로 진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방아쇠 수질증의 증상이 돼서 살펴보면 초기에는 아침에 손이 뻣뻣해지고 감깃되는 느낌을 받게 되며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걸리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아픈 손가락의 손바닥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심한 경우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아쇠 수질증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움직여 붓기를 빼는 것만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는 통증이 있는 곳에 주사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존적 치료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은 약 1cm 정도의 작은 피부줄계로 가능하며 힘줄이 걸리는 부위에 터널을 절개한 부위에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수술 시간은 10분 정도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방아쇠 수질증의 수술 후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손을 가볍게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깁스나 보조기가 필요 없으며 수술 후 2주째에는 실밥을 제거한 뒤 물에 닿는 활동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방아쇠 수질 수술은 회복이 가장 빠른 편이고 가운데 손가락은 수술 후에 붓기나 뻣뻣함이 제일 오래가는 편이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아쇠 수질환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